점수 잡는 HACKERS 자, 레슨 4 갑니다. 레슨 4 그림 보니깐요 저기 서 있는 레이첼한테 이 사람이 인사하고 있어요 He is waving at her Wave는 흔들다 춤출 때 wave 하는 거 말고 흔들다의 wave도 있죠 He is waving at her 배웠던 거다 B동사랑 ing가 붙어 있지 현재 진행 시제예요 그가 그녀에게 손을 흔드는 중입니다 He knows her 그는 그녀를 알지요 이때 knows 요거는 그냥 현재 시제고요 He is waving 요거는 우리 현재 진행 시제라는 거 근데 선생님 왜 여기서 현재 진행 했으니까 뒤에 문장도 맞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He is waving at her He is knowing her 자, He is knowing her 이 표현은 The 틀린 표현이죠 자, 왜 그럴까 현재 시제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야 그는 그녀를 아는 중입니다 어때요 우리말로도 아는 중입니다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봐야 자연스럽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동사는 특히 이 노 알다란 동사가 특히 그런데 어떤 동사는 진행 시제 현재 진행인데요 현재 진행 시제 쓰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구나 요걸 한번 또 짚어봐야 할 차례가 됐군요 자, 공부해 볼까요? 현재 진행 시제와 쓰지 않는 동사들이 있대 짜잔! 선생님이 모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음, 노 알다 understand, 이해하다 아,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 머릿속의 무언가를 알고 인지하는 것들에 관련된 동사군요 아, 그러니까 얘들이 왜 진행이 안 되는 걸까 우리말로는 왠지 아, 나 그녀를 요새 알아가고 있어 그녀랑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서로 알아나가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NO란 동사랑 중이다가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렇게 쓰면 어색합니다 나는 아는 중입니다 라는 게 말이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비교해 볼게요 run 자, run이란 동사는 달리다죠 얘는 여러분 진행 시제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달리는 중입니다 He's running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힘들다 잠깐 쉬어야지 하고 스탑하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는 달리는 중이었다가 다음 한 순간 안 달리고 쉬고 이게 자유롭게 동작의 전환이 마구 되는 그런 동사들은 진행 시제를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노란 동사는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어? 나 저 사람 알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근데 다음 순간 내 의지로 나 저 사람 모르는 중이다 이렇게 내 의지로 머릿속으로 잊어버려야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까먹어버리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무언가를 머릿속으로 인지하게 되면 그 인지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인지가 동작이 진행이 됐다가 말았다가 즉 알고 있는 중이었다가 모르는 중이었다가. 이해하는 중이었다가 이해하는 중이었다가 이해를 또 안 하는 중이었다가 내 의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한번 어떤 상태가 상태가 딱 세팅이 되면 그게 쭉 지속이 되는 그런 동사들. 걔들은 진행 시제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다라는 동사. 한 순간은 아는 중이었다가 다른 순간은 또 모르는 중이었다가 그 순간순간마다 동작이 진행됐다 말았다. 이게 안 되는 동사구나. Understand 마찬가지고요. Believe 이것도요. 어떤 사람의 신념이 있는데 한 순간 나는 신을 믿는 중이었다가 다음 순간 나는 신을 안 믿는 중이었다. 뭐 이런 상황은 흔치 않죠. 보통 아 나는 신을 믿습니다. 또는 나는 저 사람을 Believe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생긴 상태가 쭉 보통 지속이 쭉 되기 때문에 진행으로 쓰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Remember 이것도 기억하다죠. 한 순간 기억나는 중이었다가 다음 순간 기억나지 않는 중이었다가 뭐 치매도 아니고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Agree 동의하다. 한 순간 동의하는 중이었다가 다음 순간 동의하지 않는 중이었다가 어 선생님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뭐 그런 굉장히 변덕을 많이 부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의견을 한번 갖게 되면 난 동의하는 의견을 갖게 되면 그게 좀 쭉 지속이 되는 거지 막 자꾸자꾸 변하고 동의하는 행동이 진행이 됐다가 안 했다가 막 생각이 동의하는 중이었다가 다음 한 순간 내 머릿속에 생각이 동의하지 않는 중이었다가 막 그렇게 많이 변한대거나 그러지는 않는 동사죠. 그래서 진행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필요하고 원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음속에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원하는 감정은 쭉 지속이 되는 거죠. 한 순간 원하는 중이었다가 다음 순간 안 원하는 중이었다가 이건 어색하죠. 자 love like hate 이런 감정을 가리키는 동사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굉장한 카사노바가 있어서 한 순간 사랑하는 중이었다가 자기 의지로 사랑을 안 하는 중이었다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쭉 감정이 지속이 되죠.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 have랑 own은 가지다라는 동사거든요. possess 소유하다라는 동사. 얘도 진행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나 차 있어. 그러면 그 차는 내 소유로 굉장히 좀 비교적 오랜 시간 내 소유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순간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중이었다가 다음 순간 차를 안 가지고 뿅 없는 중이었다가 막 그럴 순 없죠. 자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도 일반적으로 쭉 지속이 되고 이 태세가 막 진행과 함께 변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과 어울리지 않죠. belong 속하다. 그쵸. 나 여기 그룹에 속한다 이럴 때도 보통 이제 진행을 쓰는 게 어울리지 않고요. contain 요거는 뭔가를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 안에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쳐 볼게요. 아 이 물 안에 비타민 성분이 들었어 그럴 때 the water contains vitami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순간 비타민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순간 비타민이 뾰로롱 없어졌다가 뭐 그러긴 쉽지 않죠. 자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동사들은 상태의 변환이 빨리빨리 되지가 않고 어떤 인지와 감정과 상태가 쭉 비교적 쭉 지속이 되는 그런 동사들이 모여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문 갑니다. 그러니까 remember 이거 진행 시절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 나 너 기억해 내 머릿속에 인지에 관련된 거는 진행하지 않고요. i remember you 그는요 새 컴퓨터를 원합니다. 자 이것도 he's wanting 어색하고요. he wants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도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시제 쓰시면 돼요. 진행 안 씁니다. 자 do Mr. and Miss Jackson 자 이건요 Mr. and Miss 하면요 보통 부부를 가리켜요. 잭슨 부부가 소유합니까? 자 집을 갖고 있다는 own 이 동사도요 진행 어울리지 않고요. 이렇게 일반 동사 써줍니다. 자 나는요 이 메뉴를 이해 못하겠어요. 진행하지 않고요. I don't understand this menu 하면 되겠죠. 자